안녕하세요. 게마 쏘디입니다. 이번에는 세크트 월 리마스터 GG 투여더에서 구매한 물품과 받은 물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크트 리마스터 보이시는 게 가운데 있는 게 RP고요. RP고 왼쪽에 있는 게 리마스터 초안정판 초안정판인데 밑에 있는 가방과 같이 얻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오른쪽은 받은 물품인데 이거는 첫 번째로 리마스터 행사 첫 번째로 온 사람 총 한 거의 다섯 명까지 해가지고 한 네다섯 명한테만 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GG 투여더 행사 내에서도 저 가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거기 자체에서만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 아니었고 그거 이외에 행사에서 행사에서 어떤 이벤트로 당첨되신 분들도 받았어요. 근데 뭐 말씀드린다. 그렇게 LP는 아쉽게도 뜻은 않겠습니다. 제가 LP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LP를 뜯어가지고 보완하기도 힘들뿐더러 LP는 제가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관리를 잘 못하면은 힘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뜻은 않겠습니다. LP 자체는 BGM 사운드 트랙이 수록되어 있고요. 사운드 트랙은 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리마스터 사운드 트랙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사운드 트랙과 리마스터랑 같이 합쳐져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밑에 내려놓고 가방 먼저 보죠. 가방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밑에 파란색 리마스터 써져있고 뒤에도 파란색 리마스터 써져있고요. 내부는 그냥 백입니다. 그냥 백입니다. 약간 실밥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 좀 때 많이 타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고 보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리마스터를 2만개 한정으로 샀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하지만은 근데 또 저기 안에서는 패키지 자체로 팔았기 때문에 뒷면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일단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부분을 어디로 뜯어야 할까? 일단은 조심조심 아참 그리고 행사 내에서 사인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던데 근데 저는 사인 안 받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뭔가 물론 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리마스터를 개발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클래시 역이었다면 마이클 모하임이었다면 제가 받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리마스터를 뜯었습니다. 보시죠. 어 그냥 정말로 종이에요. 가운데는 이거를 뜯으시면은 다시 환불할 수 없습니다. 교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뜯어져 있는데 교환할 생각 전혀 없고요. 되게 좀 사이즈가 작죠. 생각해보면은 음 앤솔루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컷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마스터는 그럴 이유가 없죠. CD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종이가 빳빳하네요. 정말 정말 새거라서 그런가 일단은 안에 와 빳빳하다. 진짜 와 진짜 빳빳하다. 됐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에는 스타크래프트라고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네요. 안에는 그냥 파란색으로만 적혀져 있고요. 로고마 이거는 다시 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빳빳하네요. 이게 접혀진 제대로 접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진짜 너무 빳빳한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시 또 안에 뭔가 있네요.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보면은 되긴 한데 자 봅시다. 일단은 스타크래프트 아니 블리자드 자체 그러니까 포장 기법 이라 해야 될까요 이걸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죠. 원래 여기 안에는 CD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캐리어 네요. 생성은 잘 모르겠고 마우스패드 메이드 인 차이나 뒤에 좀 너무 좀 더러운데 이거는 그냥 보관하도록 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북 매뉴얼북 이쁘네요. 매뉴얼북 목차에는 명작이 귀한 게임 시작 방법 계정 생성 다운로드 설치 방법 테라닛 세계 역사 종족개혁 유닛 건물 진영 적의 역사 종족개혁 유닛 건물 유닛 건물 무리 프로토스 역사 종족개혁 유닛 건물 부족 이라 되어있고요. 스크래프트 영웅들 제작진 브로드워 브로드워의 초화된 사왕 브로드워 역사 브로드워에 대하여 브로드워 역사 브로드워 유닛 업그레이드 영웅들 브로드워의 제작진 브리자드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매뉴얼북 읽을만 하겠네요. 오 일러스트까지 건물 소개되어있고요. 조직도 소개되어있고 테라는 진영 적은은 부 적은은 아 잠시만요. 테라는 진영 적은은 무리 프로토스는 부족 로 설명이 되어있네요. 따로따로 뭐 결국은 유닛 설명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말로 기존 책같이 기존 스타투에서도 보여주던 책같이 책 자체는 정말로 잘 되어있는데 약간 뭐랄까요 뭐랄까 이게 음 음 이게 음 막 뭐 진짜 97년도 뭐 2000년 2000년대 막 그때 나온 되게 그러니까 겉표지는 정말로 2017년에 나온 매뉴얼북 같은데 안에 표지는 흑백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약간 막 97년도 98년도 2000년대쯤에 나온 그런 가이드북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은 음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이고요. 이건 필름 인데 이거니까 붙여놓고 살살 문떼가지고 하는 그런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쓸 이유가 없고요. 나머지는 코드인데 와우 히오스 이런건데 어 아마 캐리곤 레이너는 있으니까 테사다르만 쓰고요. 어 꽁짝하자는 인선이 이미 다 받았으니까 알아서 쓰시고요. 어 와우는 제가 안하니까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코드는 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안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 알아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일단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이 리마스터로 리마스터 이미지로 되어 있는 우편 우체 그러니까 우편이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테란 승리 이거는 초상화 저그 승리 프로토스 승리 이거는 프로토스 표지 저그 표지 테란 표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진짜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감열된 테란 파이어뱃 히드라 저글링 라바랑 라바랑 질럿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끝이네요. 내가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셀 이유가 없죠. 솔직히 하면 이것도 소장판의 일부이긴 한데 근데 음 전부다 종이 전부다 종이 전부다 종이라서 좀 물론 끌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안 사셔도 되기는 한데 그냥 뭐 아이고 떨어졌다 아 이거 다시 넣기가 힘들구나 그래도 저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뜯지도 뜯질 못하겠는데 그렇게 제가 두 개 사긴 했는데 하나는 그냥 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래는 친구 친구가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산 거긴 한데 일단 이건 다시 넣어 넣었고요. 빨리 넣어 놔야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뭔가 소장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냥 뭔가 연달 생각도 많이 나고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진짜 명함 사이즈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당연히 어 있겠죠. 일련번호가 뒷면에는 디어 코리아 20주년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으로 뭐 게임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클래식 게임즈 클래식 팀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인쇄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필체만 있는 인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뜯지 않겠습니다. 뜯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네 코드가 떡하니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는 걸로 아 그 다음으로 가방 봐야죠. 솔직히 말하면 가방 저도 잘 제대로 못 봤어요. 거기 무대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무대 하는 도중에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자 이것도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캐리건 캐리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스냅백 있고요. 안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스타크래프트라고 되어있고요. 2017년이라고 되어있는 것 보면은 이번에 처음 나온 굿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주시 투게더를 위해서 나온 굿즈인 것 같아요. 이 글씨는 똑같이 쓰여있네요. 아까 전에 캐리건이 있던 그거랑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넓은 사이드백 스냅백 이거 뭐 없었죠. 일부적으로도 없을 건데 분명히 근데 더는 없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볼게 이겁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쓰임새가 약간 좀 안경 비슷하게 뭐 메모리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열면은 똑같이 캐리건이 캐리건이 있고요. 이건 열쇠고리인지 이거는 칼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가우스 라이플의 느낌을 좀 많이 봤는데 열쇠고리인지 칼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열쇠고리 같죠? 그냥 무튼 이렇게 들어있네요. 가우스 라이플 열쇠고리라고 보여드리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캐리건이 이것도 2017년이라고 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리마스터를 기념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온 열쇠고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넣어놓고 이거는 그냥 이대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진짜 아까워가지고 그냥 집에 고의 보관을 해야죠. 비닐봉지도 원래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같이 가방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는 안 정리는 안 하고 이렇게만 두고 마우스패드도 못 쓰겠네요. 결국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마우스패드 혹시 뭐 저 마우스패드 말고 다른 마우스패드도 랜덤으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듀지 투게더 정말로 재미있었던 행사 중에 하나였고요. 리마스터도 재미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그냥 TV로만 스타1 리그를 보다가 이렇게 직관을 하게 되니까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다고 근데 유튜브 자체에서 이렇게 스타워 하는 거는 제가 저는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해봤는데 제 손에 막 있지는 않았고 물론 연습하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